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이 대사람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 후보, TOP2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단일화를 놓고는 안철수가 유리한 국면을 맡고 있다. 이런 역학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세 사람을 놓고 왜 싫어하느냐? 좋아하는 이유는 각각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 세 사람을 안 뽑겠다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 세 사람 뭐 뭐 때문에 뽑기 싫다를 물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셜에 의뢰해서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1,003명을 대상으로 4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10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37.1, 윤석열 후보는 30.5, 6.6%포인트, 5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철수 후보가 13.6, 심상정이 4.0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앞에 조사, 지난번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은 1.4%포인트가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2.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무려 5.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3.6이니까 지난번에 8%에 대했던 것이 지금 13%에 대해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상정은 변화가 없고 주목할 부분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이 세 사람에게 절대 뽑지 않겠다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도덕성이 의심된다 하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45.3%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도덕성이 가장 의심된다. 윤석열의 경우는 정치 경험 미숙이다. 가족의 도덕성 이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높은 수치가 정치 경험 미숙 가족의 도덕성. 그리고 안철수의 경우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 이게 43.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의 경우는 도덕성이 의심된다가 45.3이니까 지금 도덕성이 의심된다 정도가 아니라 도덕성 문제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형의 가족들,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그리고 여배와의 스캔달을 일으켜놓고 본인이 끝까지 아니라고 의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맞다.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 상황까지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또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그런데 이게 보면 과거에 본인이 아주 미친하게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설명을 되지 않는, 그거로서 합리화되지 않는 뭔가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도덕성 문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도덕성을 보면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하다. 우리 국격에 비해서 정과 사범에다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걸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나라 사정과 우리 국민 수준을 보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 미숙이다. 가족의 도덕성이다. 정치 경험 미숙은 너무나 자명하죠.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국민에 의해서 불려가지고 떠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정치판에 나왔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지지율 그때 당시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점려 없는 검찰 출신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뭐였을까. 정치 경험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학정, 폭정, 검찰총장에서 그렇게 맞대응해가지고 견제하듯이 증명충돌하듯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자파 정권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해달라, 멈추게 해달라, 심판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보니까 뭔가 이 정치 현장에 가서 말도 하고 또 메시지도 내놓고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서두른 것 같아. 서투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서툴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걸 더 확대하고 심화하고 과장하는 게 언론이었다. 왜? 윤석열 후보를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언론들이 지금 이 친녀승량의 매체들인데 그 대부분 다 어떤 위치냐 하면 이 친녀승량이 왜 친녀승량이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대부분 민주 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주인된 회사가 많다. 사장이 대부분 노조 위원장이거나 간부했던 사람이 KBS와 MBC 등등에서 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나 간부했던 사람이 사장을 하거나 또는 그 밑에 있는 주요 간부를 맡고 있다. 노조 간부가 회사 간부를 맡고 있으니까 이게 노형 방송이다. 그게 이제 방송사가 대부분 그렇게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소속에 있는 언론사가 지금 전체에 보면 130개 사입니다. 종사자들은 1만 3천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탄탄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거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강령을 보면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진보정치 세력과. 정치위원회를 둔다. 그야말로 지금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접해몰이를 할 때 반대 세력에 대한 쭉 몰아가는 걸 보면 아주 위험한 정치꾼들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언론인이 내 안으로는 언론 활동을 빙자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면 영향력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믿게 만들어서 옳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의 영향으로 지금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 프레임 그 가족에 대한 부정 프레임도 많다 하는 것을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래서 이 도덕성 보다는 이재명은 도덕성이지만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그런데 미숙하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머리가 도리도리한다. 쩍 벌렸다. 이걸 계속 하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짧은 기간 안에 확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의 도덕성 같은 경우도 부인 또는 장모 장모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라고 보기 힘들죠. 직계가족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장모, 안철수 장모, 심상정 시댁에 있는 시어머니 이거 다 검증을 해보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은 검증을 윤석열에게는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부인에 대한 검증도 마찬가지다. 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던지 뭘 했는지 왜 그걸 검증을 하지 않고 있나. 김정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뭘 활동을 했다. 그거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권양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만큼은 너무나 혹독한 걸 하고 있다. 이게 언론이 너무나 가혹한 자태를 특정 후보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태가 과거에 박근혜 때 같으면 탄핵 때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했고 그래서 넘어뜨렸고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줄리까지 들고 왔다. 줄리.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은 좀 과하다. 아주 과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43.4%로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여기인지 적인지 정치적 성향이 안철수는 잔지 운지 진본지 보수인지 지난번에는 문재인하고 또 그 자파 재능들하고는 뭔가 친한 것 같더니 또 이번에는 완전히 보수 쪽으로 돌아온 것 같고 표만 된다고 하면은 좌우를 다 넘나 넘는 넘나 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는 뭔가 잘 모르겠다 지금도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외우고 학습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어디서 빵 터지냐 토론회 하다 보니까 미친이 드러난다 토론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어른애처럼 이게 정치성이라는 게 도대체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우려가 있는 이런 대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뽑기 싫다 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있을 수가 많다 뭐 이재명도 본인이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죠 나도 억울하다 자 나는 뭐 김보선 씨와 스캔달 없고 그리고 조폭도 그 지어낸 얘기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두가 다 뭐 뭐 때문에 뽑기 싫다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 당사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면서도 지금 정치 현상에서 국민들이 가장 후보를 뽑을 때 염두에 두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번 선거는 이 사람을 내가 뽑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안 뽑기 위해서 누구를 지지를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후보가 뭐라고 그럴까 가뭄 후보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너무나 떨어져 있다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우리 투표 때 국민들이 후보를 뽑는 방안에서 좀 깊이 숙고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 사람의 후보는 뭐 뭐 때문에 뽑기 싫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딱 그 후보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